안녕하세요 장재기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암송할 말씀은 10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혹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나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는 생각에 하나님이 원망스럽나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고난이 축복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분들은 고난의 시간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너무 힘들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있다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있는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암송합시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9절 말씀 10편 34편 9절 말씀 10편 34절 말씀 10편 34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절 말씀 10편 34절 말씀 10편 34절 말씀 10편 30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편 34편 9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고기이또다. 10편 34편 8절 말씀